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송북구에 있는 작은 책방 부비프입니다. 부비프는 사진작가 해막과 글쓰는 뮤커가 함께 운영하는 책의 공간입니다. 낮에는 아껴 고른 책을 판매하고요. 밤이 오면 책 읽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책방에 들여놓을 책을 고를 때면 아무래도 버릴 수 없는 책을 팔고 싶다는 마음이 됩니다. 책이 가진 물성이든 거기 담긴 문장이나 생각이든 뭐든 하나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책을 팔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비프에 오신 분들은 모두 책처럼 생긴 아름다움을 가방 안에 넣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책방에 오시면 12가지 블라인드북을 살펴봐 주세요. 한숨이 날 만큼 좋았던 책들을 짧은 문장과 함께 소개해두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른 채로 고르는 재미와 뜻밖의 좋은 책을 만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수요일부터 일요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언제나 설레는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박소민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박소민이라고 합니다. 박소민 작가님은 제 13회 자음과 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근황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보통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외의 시간에 이제 차기작 준비도 하고 저는 운동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하려고 아니면 조교를 하거나 뭐 그런 건가요?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대단하신데요? 네. 혹시 문장의 소리 좀 청취하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문장의 소리를 거의 제 운동 친구처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화 받았을 때 운동 친구한테서 전화 온 그런 기분이었고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을 때에서야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김홈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조금 더 좀 이렇게 빈틈을 너무 많이 보인 것 같다. 그러지 말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이영주 시인님이 DJ라고 주변 시 쓰는 친구들한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섭외 연락이니까 약간 처음에 긴장하셔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의 첫 코너의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당시 상황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연구실에 있는데 그 연구 교수님께서 일본분이세요. 그래서 일본에 계셨던 그 교수님과 줌으로 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5분 정도 됐었으려나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자음과 모음 편집부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본심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공통 질문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뭐 본인 맞으시냐, 이 작품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표절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냐, 기발표작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셔서 이제 그 번호를 혹시 나중에 전화를 걸려올까 봐 저장을 해줬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떴는데 혹시 당선 전화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있었었던 차여서 그래서 제가 그때 연결이 불안정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 잠깐만 이거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조금만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현실감이 없고 정말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래서 전화 끊고 이제 다시 돌아갔었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미리 못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공교롭게 알려드리게 됐네요. 확실히 그 과정에서 진짜 온갖 종류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 이거 내가 끊고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생생하게 그 상황이 전달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저를 정말 오랫동안 봐주시고 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소설가 윤고은 선생님께 가장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원래도 제 전화를 빨리 받아주시는데 그날은 정말 초기라는 게 있나 봐요. 거의 한 번이 가기 전에 신호음이 가기 전에 바로 받으셨고 저한테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그럴 것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됐으니까 다른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가 뭔가 좀 흔들릴 때마다 다 잡는 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 학교에서 같이 소설 썼던 후배 친구들이 문예즈 나오자마자 그거 다 사서 각자 감상문을 써서 저한테 취합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안 났는데 그걸 보는데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켜봐왔던 사람의 작품론이자 작가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눈물이 엄청 났던 기억이 있고요. 너무 소중한 선물이네요. 진짜. 그리고 제 소설을 늘 가장 먼저 읽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동료도 아니고 정말 글 쓰는 친구도 아닌데 그 힘든 일을 매번 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름대로 이제 문예지가 나올 때까지 터함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배려심이 있었던 거예요. 축하해주고 싶고 그래서 레터링 케이크에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프랑스어로 너무 잘했다. 장하다. 이렇게 써서 저한테 선물해줘서 되게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네요. 네. 굉장히 사실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의 느낌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이런 게 궁금한데요. 또 장르가 많은데 그중에 소설을 선택한 이유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사나 이야기의 형식에 좀 많이 매료가 되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소록이 따로 없고 전화번호부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모의 전화번호부에다가 써놨던 이야기들을 아직도 이모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정말 솔직히 지금 봐서는 좀 유치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던 아이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초등학교 때 저희는 일기를 제출을 하면 선생님께서 다 읽어보시고 코멘트를 남겨주셨던 그 세대였어요. 근데 다들 이제 일기 쓰기 싫어했었는데 저는 그 일기라는 장르가 일종의 좀 고발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들키고 싶고 어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창구로 좀 일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한 페이지 이렇게 쓰는데 저 막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쓱 쓰고 그랬었고 이제 엄마가 옛날에는 제 글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부러 엄마한테도 좀 들키고 싶어서 컴퓨터 폴더에 제일 잘 보인 데다 놔둔다든지 일기장도 일부러 펼쳐놓고 간다든지 이랬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작가들이 저희끼리는 조금 경쟁적으로 언니, 오빠들은 저런 거 읽는다더라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희 작가님,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 나 이런 거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좀 귀엽게 자랑하면서 좋아하던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좀 소설이 제 안에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꾼으로서의 욕망이 굉장히 많았던 소설가 안 됐으면 뭘 했을까 싶은 그런 어떤 아이였던 게 너무 귀엽습니다. 평소에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나만의 창작 루틴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네요. 제가 6시까지는 연구실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글이나 이런 책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메모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약간 길에서 좀 근사한 돌멩이를 줍는다 이런 마음으로 작은 단어도 되고 약간 대화나 대사들 같은 것도 다들 문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대사들이 더 소설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을 들을 때 이제 기록을 많이 해두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강의록이나 강의노트 같은 부분과 이제 제 메모장을 분리를 완전히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소설적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같은 거를 분류하는 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너무 단절적으로 느껴져서 같이 뒤섞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두꺼운 노트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려고 앉았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한 번 쭉 열어보면서 여러 가지가 뒤섞인 그런 노트를 보면서 여기서 내 관심을 지금 끄는 게 뭘까 지금 쓰는 거랑 이어지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게 좀 제 루틴에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어느 부분에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그런 게 있네요. 끊임없이 뭔가를 건져 올려야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책상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또 작가가 아끼는 문구나 사물이나 아이템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엄청난 맥시멀리스트인데 책상에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또 제 가족 같은 친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문구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문구를 배우기도 하고 어깨 너머로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저만의 어떤 아이템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빈티지 연필로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단종된 혹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 합병된 회사들의 연필들 역사적인 그런 것들 이제 망원의 흑심이라는 연필 가게도 있지만 동네 서점처럼 어떤 지역 갈 때마다 그런 문구점은 무조건 들려서 연필을 사는 게 제 루틴 중에 하나고요. 연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노트에 정착을 못하다가 안국역에 온라이트라는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정말 판형 안에 줄인지 그리드인지 빈칸인지 이런 것들 다 정말 제각각의 노트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필기감도 좋고 해서 약간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지금까지는 약간 좀 실용적인 아이템들이었다면 연필꽂이 제가 쓰는 것 중에 미스터 스마일 프렌들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너무 귀엽거든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제가 온 곳에 다 둬요. 연구실, 집, 기숙사 이렇게 다 두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문구 사무에도 아주 많은 진짜 관심과 정보가 있으신 작가님이라서 나중에 뭔가 그런 것들이 재밌는 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데 또 글쓰기랑 관련 없는 작가님만의 생활 루틴도 있을지 이것만은 꼭 지킨다 혹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바빠지면 운동을 좀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이제 안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운동을 하고 그러지 못한 날에는 최소한 만보는 걷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좀 집에서만 너무 밥을 먹지 말고 식당도 걸어갔다 오고 출퇴근도 좀 걸어서 하고 이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제자리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생각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12시 전에 누워있지 말자. 이게 약간 제가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예요. 밤 12시? 네. 그런데 운동을 진짜 안 하면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나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다가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뭔가 되게 원래 워낙에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렇게 몸 관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신데요. 뭔가 안 그러면 만보라도 걷고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먹기 전, 먹은 후 걸어야겠다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소민 작가님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또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박소민 작가님의 첫 문학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콜슨 화이트헤드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요시모토 바나나의 새들 델리아 오원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 그리고 윤성희 작가님의 날마다 만우절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국밥판 노트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포항의 화석을 캐러 가보았다. 나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소설 속 인물들이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언급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콜슨 화이트헤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름만 들으시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니클의 소년들이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 수상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력을 보니까 한 번도 플로리다에 거주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실제로 플로리다의 아서지 도지아 남학교라는 곳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일종의 약간 소년 가마원 같은 곳에서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어떤 폭력과 정신적, 신체적 억압들에 대한 루포르타주 같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제가 다 뚜드려 맞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을 딱 펴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작품은 실화랑 다르고 모든 것이 다 허구인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긍정적인 의미의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고증 같은 책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것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제가 이 배경이 되는 곳에서 잠깐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플로리다라는 곳은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광활하고 아름답고 자연이 어우러져 있지만 그 속에서 범죄와 여러 가지 좀 폭력 같은 것이 도처에 깔려 있고 그래서 광활한 어떤 폭력성 같은 거를 그 공간에서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보지 않고도 이러한 황량함 같은 것을 잘 담아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때로는 살지 않았던 장소를 제 소설 속에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떤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살아보지 않은 곳을 가져올 때 그것이 어떤 높은 해상도를 지니게 될 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게 살아봤던 사람들에게 이만큼 생생하게 다가가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작품을 너무나 소소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 안 읽어보신 분들이 되게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을 고르는 건데요. 하나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새들이라는 작품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요. 요시모토 바나나가 전 세대에는 굉장히 국민 작가라고 알려졌을 만큼 안 읽은 사람이 없을 그런 작가인데 저희 세대에서는 이야기하면 이름만 들어봤다 혹은 아직 안 읽어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바나나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하나의 어떤 스노우볼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결함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들만의 세상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완전해 보이는데 이제 새들이라는 작품은 한때 엄마를 자살로 잃은 두 아이가 지금은 이제 가족이자 애인 관계로 자라나서 어린이 된 상태로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이 소설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뭔가 보통은 같은 시간을 통과했었을 때 그거를 꼭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풀지 않잖아요. 많이 덮어두거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되게 엄마들의 사소한 습관까지 함께 나누고 또 어떨 때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아야겠다는 어떤 과제가 같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통과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랑했었을 때 저는 무언가 감추는 것도 좋지만 서로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는 지대가 넓어졌을 때 좀 제 마음까지도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좀 많은 위안을 얻어서 사랑한 사람에게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두 번째로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골랐는데요. 이 소설에서 되게 독특한 점이 작가가 원래부터 소설가가 아니고 동물학자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늪지에서 살아가는 카야라는 소녀에 대한 어떤 성장담처럼 느껴지는데 거기 안에 기본 서사를 제외하고도 자연 곳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마치 하나의 세계를 선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자연이 배경이 되는 그런 다른 소설들을 봤었을 때 늘 어떤 위안만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위엄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취약점이 너무 곳곳에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냉혹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더 크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야에게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 수 있게끔 글자를 알려주는 애인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갑옷이자 무기가 되는 어떤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냉혹한 세계가 건네주는 최소한의 공평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윤성희 작가님의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소설을 꼽았는데요. 이 소설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의 일화는 제가 대학교 마지막 과제가 주어진 목록 중에서 다섯 권을 골라서 서평을 써서 제출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읽었던 책들인데도 다시 이제 다섯 권을 들고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윤성희 작가님의 소설을 읽는데 계속해서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특히나 그중에 이제 네모난 기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정이 따돌림을 학교에서 당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는 게 좀 부끄럽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었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뭐라고 이제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냐면 절 가장 많이 괴롭혔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랑 웃으며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 아이 앞에서 제가 더 환하게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었어야 했다는 걸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그 앞에 있었던 친구한테 들려주면서 이 소설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다른 테이블 분이 저한테 와서 혹시 아까 친구분한테 소개했던 작품 뭐냐고 그 제목 좀 알 수 있겠냐고 해서 알려드렸더니 그 책도 이제 적어가시고 제가 가져온 나머지 네 권도 찍어가고 싶다고 저런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는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선뜻 건네주고 싶은 그런 책이어서 골라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료를 돌려가면서 마시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늘 처음에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굉장히 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보통 포샷을 내려서 마시거든요. 젊군요. 젊은이만의 특권입니다. 정신을 깨우는데 이제 커피가 제격이라 커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녹차, 물 이렇게 옮겨가면서 점점 농도를 옅게 가는 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노트에 기록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 열어보지 않으면 너무 쉽게 모든 내용들이 휘발이 돼서 무조건 옆에 이렇게 노트를 굳이 어떤 걸 참고하지 않아도 애착 노트처럼 옆에 이렇게 두어야 마음이 편해서 두곤 합니다. 네. 그런데 글 쓰는 사람들이 왠지 그 두 개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등단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화석을 캐러 다니던 오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생물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진화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어떤 수업이 끝나면 관련 다큐멘터리를 함께 올려주시면서 집에서 보고 오라는 과제를 내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매료되었던 부분이 고생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증거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고 해도 검증이라는 게 사실 과학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과거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위안이 됐고 또 그렇게 해서 복원된 고생물들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르게 생존에 유리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좀 못생긴 모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해 보이지만 지금의 동물들의 시초가 되었던 그런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화석과 고생물의 매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화석 캐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포항에 신생대 화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건물명도 없고 도로명도 없다 보니까 아마추어 화석 캐는 사람들끼리 공유되는 좌표를 찍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직접 가서 실제로 엄청난 수확이 있지는 못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막 나뭇잎, 화석 이런 거 정도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추운 날에 겪었던 하나의 좀 잊지 못할 여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 희지혜 오빠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석은 그냥 캐도 돼요? 네,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이제 찾아봤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 중요 화석이 아니면 된다.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끝으로 소설이 박소민 작가님께 기쁨이 된 순간 여쭤보았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등단작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려고 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장난 삼아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들었어? 이러면 떠오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너무 막 고생을 사서 하거나 혹은 막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거기 가서 희지 오빠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실제로 인물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소설을 쓸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소설 속 인물들이 진짜 실존했던 것처럼 생각해주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요즘은 제 소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다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커서 그런 것들 다 아우르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작가님이 문장의 소리 나오셔가지고 팬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가 있으실까요? 음악이나 영화나 뭐 전시 혹은 음식 이런 것들 무엇에 빠져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요즘 삶의 가장 큰 동력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이고요. 정말 제가 그거를 위해서 화요일 저녁을 기다려요. 그게 제 유일한 정말 삶의 낫 같은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분들이랑 감독분들이 많이 컴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미아 한센 러브라는 감독 다가오는 것들을 유명하신데 어느 멋진 아침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작품을 보는데 정말 오래 남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임소라 작가님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짐승처럼이 나오고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신작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샀는데 나는 지금도 거기 있어 라는 작품인데요. 임소라 작가님이 말아주시는 대학생들의 이야기인데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이 책도 나왔었을 텐데 윤고은 선생님 불타는 작품이라는 작품 은행나무 악스트에서 연재가 끝나고 엮여져서 나오거든요. 표지 시안을 미리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같이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에 지금 굉장히 설렙니다. 네. 준비해오신 것 같아요. 우린 사실 문장에서는 좀 준비를 해오긴 하죠.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서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이 되었는데요.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제 등단작인 떠오르지 않으려고 해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곱씹었던 그 장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박소민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중가사우루스는 황량한 사막을 거닐고 있다. 고식물로 가득했던 들판은 점차 녹빛을 잃어가고 모래바람이 거칠게 일어나 나중에는 화면이 온통 희뿌해진다. 모래에 고개를 쳐박고 남아있는 풀과 작은 씨앗 하나까지 찾고 싶었던 공룡은 자신의 발치에 걸린 죽기 일보 직전에 어미의 몸체를 툭툭 건드려본다. 뜯어낸다. 뜯어내고 뜯어낸다. 분리된 살점에는 피가 흥건히 묻어나고 팽팽히 당긴 머리끈 모양의 힘줄이 볼록볼록 박동한다. 희지는 연우 쪽을 견눈질한다. 연우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벌겋게 충혈되고 희지는 황급히 연우의 두 눈을 가린다. 먹는 소리가 들려. 눈을 가리던 손을 귀 언저리로 옮겨 손마개를 해준다. 아직도 들려? 연우는 고개를 젖는다. 근데 이제는 보여. 연우가 보드랗게 말아진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야, 눈 정도는 네가 좀 감아. 고모도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희지의 실없는 농담에도 연우는 웃지 않는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듯 실눈을 뜬 연우는 여전히 자신의 귀를 감싸고 있는 희지의 손을 서서히 떼어낸다. 착한 애가 착한 애를 먹었어.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야. 나쁜 애네. 그냥 살아남은 애인 거지. 고개를 갸웃해 보이는 연우는 살아남은 애는 엄마를 안 사랑해? 묻는다. 필요한 거야. 고민 끝에 희지가 내놓은 대답이다. 감정보단 몸쪽이 조금 더 필요한 거야. 살점이, 영양소가, 힘줄과 핏물이 더 필요했던 것 그뿐이야. 희지는 TV 속 공룡이 마지막 한 점을 뜯고 발길을 돌리는 장면을 똑바로 쳐다본다. 이 시리즈를 몇 번씩이나 돌려보는 동안에도 늘 고개를 돌리던 장면이었다. 끔찍한 마지막 한 입을, 망설임 없는 발걸음을, 입가와 꼬리를 건붉게 물들인 핏자국을 희지는 덤덤이 쫓는다. 더 볼래? 잘래? 연우는 희지에게서 넘겨받은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꾹 누른다. 이제 그만 볼래요. 조금의 미련도 없는 목소리가 희지의 귓바퀴에서 따끔거린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소설은 희지와 희지의 오빠 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희지와 죽은 오빠 사이에 남겨진 유일한 조카인 연우와의 어떤 관계를 다루는 소설이기도 한데요. 저에게도 사실 함께 사는 이모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모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남한테는 엄마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해도 좀 이상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완벽하게 보이고 또 제가 완벽하게 믿는 그런 장면을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세계에서 그게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설적 낭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 해왔어요.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고모인 희지와 조카인 연우 사이에서 계속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나오는데 이 순간에서만큼은 뭔가 희지가 연우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까지 가리지 않음으로써 최소한 보아야 하는 어떤 현실은 좀 직시하게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작품 안에서도 많이 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작품을 또 쓰고 계실 텐데요. 글이 잘 써질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사실 요즘은 입이 터진다고 저는 정말 할 말이 요즘 따라 많아지고 정말 글이 터지는 시기여서 오래 참아왔던 얘기들을 좀 하는 중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때로는 안 풀리는 순간들이 소소하게 존재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조건 좀 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럴 때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주제와 좀 관련 있는 것들을 불어 찾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음악 없이 그냥 걷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걸으면서 생기는 어떤 동력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최대한 주말을 비워서 하루 정도는 쭉 앉아서 한 7, 8시간 정도는 좀 진득히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야만 나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그래도 좀 일깨우고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길게 앉아 있어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열심히 걸으면서 또 주변에 어떤 것들을 섭취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만의 루틴으로 만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되게 영민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작가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로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작하기 전에 나 지금 자유롭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어떤 세상에는 공통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도 있고 다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아름다움이야 혹은 동의하는 중요한 문제야 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시에 때로는 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기도 하지만 뭔가 위험할지라도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더 과감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고 요즘은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또 작가의 어쩌면 어떤 로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진 않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 또 모험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나눌수록 작가님의 첫 책 기다려지는데 어쨌든 데뷔를 하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직 등단한 지가 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돼서... 이 질문하기가 민망하긴 했어요. 첫 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고 다만 차기작에 대한 일정이 몇 개가 정해지기는 했어요. 이거 12월에 제 두 번째 단편소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문장 웹진에 아마 게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앤솔로지에서도 이제 감사하게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와서 그 앤솔로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차기작 써나가면서 앞으로 제가 갈 방향 같은 걸 조금씩 잡아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등단하기 전에 사실 장편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편소설이나 경장편 같이 단편이 아닌 다른 분량의 소설들도 좀 발표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이 작가한테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실제 결과물로 나오기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작가님 되게 다양한 계획들을 되게 잘 갖고 계셔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민 작가님의 작품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문장 해설이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됐는데 시인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녹음하는 걸 잊고 좀 녹음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상소감도 있지만 그 외에는 저는 이제 등단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기회도 많이 없었고 또 그 밖의 어떤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대해서 나눌 자리도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박소민 작가님 많아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어쨌든 자기 세계를 알리는 캐릭터이신 것 같아서 진짜 앞으로 좋은 기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박소민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eime 감사합니다. 아멘